이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리씩 서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입니다 자 이번 시즌2로 돌아왔는데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권유리씨의 활약 이 음악 너무 익숙하시죠? 유리씨 포즈 몇 개 부탁드립니다 음악 키워주세요 이거죠 이거죠 좋아요 자 사례지만 완벽합니다 유리씨 잠시 해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할 때는 너무 좋은데 다 출근하면 굉장히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 등장부터 등장부터 좋아요 역시 포토타임은 이런 것이다 찍을 때만 찍어봐 좋아요 일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아 이렇게 정말 시작부터 푸는 숨을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수씨 10초간 자유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오늘 우리 출연진들한테도 미션이지만 포토 기자님들께도 큰 미션이잖아요 유재석 씨 모십니다 우리의 mcu 자 유재석 씨 반 등장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보고 계십시오 와 야 유재석 좋아요 자 완벽합니다 자 이제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와 완벽합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포토타임의 바람답게 굉장히 애니메이션한 포즈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계시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 자 그리고 10초간 프리타임입니다 자 시작 이거죠 아 좋습니다 자 유재석 씨 계시는 네 정면 네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을 봐주시고요 너무 좋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효진 패드님이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정말 축제의 장입니다 가장 즐거운 포토타임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더 좋은 버텨어 산다를 외치면 파이팅을 외치고 5초간 자유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즌2까지 제가 외칠게요 더 좋은 자유시간 생각보다 많죠 자 더 좋은 버텨어 산다 시즌2 파이팅 음악 키워주세요 자 이것이 포토타임이다 갑시다 조효진 패드님 갑시다 조효진 패드님 네 함께 좋아요 시선 자연스럽게 자 이것으로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